사진찍을 때 꼭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가스가 좀 모자르긴 한데 괜찮아 가자 말타고 가자 말타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바로 뭐 죽이려고 이것이 진짜 인성이라는 겁니다 린성 왔다 자 각성 어 야 얘 다리가 체력이 많이 없네 생각했던 것보다 뭐지 얘 왜 이렇게 허약해 다리 체력이 되게 적어 어 그냥 바로 모가지 뜯을 수 있는 강인데 되게 약한데 뭐야 중보수가 더 세잖아 무슨 보수가 이렇게 약하지 보수가 더 약한데 중보수 보다 뭐냐 뭐냐 대사바 똥같은 놈이 군도 아니고 똥같은 냄새군 좋아 좋아 자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어 일요일인데 시청자 200명 넘게 있죠 어 추천은 뭐야 81명 너무한 거 아니야 방송킨 지가 지금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아 유미르 그리스타 녀석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또 착한 일 안을 호 하는 거겠지요 아시나요 그리스타는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 녀석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병사의 사기에 영향이 쓰지도 리얼 여신이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리스타의 일에 방해가 될 법한 것을 미리 제거하면 어떨까요 다음 방해가 될 법한 건 대충 짐작합니다 협력해 주시겠어요 동료 살인 뭐 이런 거 아니지 아 거인을 열고 아 사기를 올리라는 거지 거인을 죽여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달라는 거죠 엄청 막 나오네 역시 헌병단에 둥지를 튼 쓰레기들과 다르십니다 뭐야 이거 말이 좀 이렇다 야 칭찬이긴 한데 좀 말이 그래 너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장소도 딱 구석이구만 이게 딱 그냥 가만히 내가 딱 여기서 내가 딱 넣어 형이 어 뒷목라인 잘 잡아 또 뒷목라인 잘 잡겠고 또 어 딱 뒷머리 딱 싹 바리깡으로 밀어둔 것 봐 기두컷 깔끔하게 보내는 수가 있어 조심해 알았어 마를로 너 외워두겠어 내가 안 되겠지 진격의 거인은 참 여자반 남자반이야 맘에 들어 고성 지원 임무 간다 고성에 들이닥친 거인물이 포위된 아군을 구하고 함께 진격하라 어 진격가자 어 미안해 다른 비즈음 들었네 어 오케이 비즈음 준비해두고 잠깐만 와 이렇게 하면 맵도 볼 수 있었네 자 거인토벌 잠깐만 남자 어어어 여자 여자 미카자 미카자 어 미카사부터 미카자는 다른 여자 없었으면 이쁜 얼굴이야 오빠스 오빠 미카자는 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S급이야 처음에는 A급이었는데 S급으로 나와 이제 어 리바인만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저런 찌질이하고 달라 저런 남자애하고 달라 자 미카자 들어왔다 S급 들어왔다 고맙소 든든한 아군이죠 이런 꿀 빠는 자식 자 이리로 가자 정면 아 미카자 아 미카자 어 어 어 미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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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어 이래서 미카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 피좀 먹어야겠다 되게 밤이다 밤에서 싸워봤던 적 없었던 것 같지 않니 밤에서 싸워봤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더블샷 낸건가 아니네 가자고 어 얘 A급이었구나 어 기모치지 기모치 어 다행이다 썰릴뻔했다 어 이旧 이거 너는 새롭게 죽여주마 칼 던져 아 칼 버튼 안 누르고 있었네 자 가스 채우고 칼은 던져서 잡자 던져서 바꾸면서 잡죠 어 뭐야 맞은거요? 안 맞았네 야 미카사를 잡으면 어떡해 아 미카사 지가 나왔네 와 역시 대단한 대단한 여성이야 역시 어 잠깐만 체력있다 여기 체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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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빼면 안돼 목을 빼야돼 목을 어 또 행종있다 행종있어 그거 없나? 거인들은 그거 없나? 날개 없나? 날개 있으면 개삭인데 자 슬슬 가야겠다 자 토벌작전을 지원해라 저기야? 알았어 간다 대형 기행종 왠지 템 줄거 같애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어 조용 기행종 이런 자식들한테 칼을 써야되다니 소형 기행종은 깨리데요 그리고 머리밖에 없어 어 얘 또 나오네 얘 또 먹히겠다 보나마나 이거 들어 누워가지고 입 넣는다 이거 어 얘 진짜 몇번 죽는거냐 얘는 불쌍하다 진짜 오케이 팀 가입했고 이게 딱 보니까 보스야 그쵸? 간다 자 가자 얘들아 어 행종이 뛰는 것 봐 저런 녀석 있는거 처음 들었다고? 저런 녀석이 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들어 눕는 애?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위는 애? 저거요 대간지 좋았습니다 자 SAS A플러스 이런건 없나봐 아 극혐 사샤 사샤 사샤가 야성적이고 어 좀 그러지만은 순수하네 순수하네 속임이 없구만 이러잖아 사람을 대하메 어 그쵸 거짓이 없는 거의 15구 오케이 뭐 이건 뭐 정말 쉬운 그거네 야 한개짜리 한번 해볼까? 23%거든 경험치 얼마나 주나 보자 퍼센트 얼마나 채워주나 한번 해볼까? 자 유튜브에서 왼쪽 아래 좀 한번 들어가면 다양한 진격의 거인 하이라이트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10편도 넘게 하이라이트만 올라가있으니까 오면 재밌을거에요 호위하라는데? 아 얘네 헌병이야? 헌병 애들이 웬일로 나왔어? 피난중인 귀족을 호위하라고? 싫은데? 싫은데? 귀족 자식들 그러니까 왜 하필 귀족이야? 귀족은 어? 진짜 저거 아닙니까 어? 진짜 지들만 편한 세상에서 살고 말이야 지들만 그냥 완전 편한 세상에서 살려고 사람들 좀 넉넉할텐데 공간도 좀 있고 그럴텐데 말이야 나쁜놈들 받아주지도 않고 지들은 그러고도 그럴거야 소수니까 귀족이다 그쵸? 오우 야 귀족 나왔다 와아 경사 여러분들은 저희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죠 말하는 싸가지바 야 이거 귀족 죽이면 안되냐? 멘트 마이씨 어 김명민의 특별 수사인지 알았다 요즘 나오는 영화 저런 멘트 쓰시는 분 한 분 나오거든요 그 영화 보면 그 영화 진짜 재밌는데 백만이 안넘더라 아 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한지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한지 어디있냐? 어어! 아 한지야! 한지야! 어어 어 한지 돌아왔다 한지 A등급 나이스 어어 나왔네 한지가 주인공이랑 공격이 똑같애 근력이랑 자 간다 자 화이트어어 동료를 구해내! 동료를 구해내! 오왓이다! 좋아 어 머리가 피로 물든 리바이였습니다 여러분 몇퍼였죠? 23퍼였나? 이 때까지 어려운거 했어요 아 토벌수가 너무 적었다 오 여기서 비가 나오네 어? 7% 오른거 아니야 지금? 그치? 그치 아까 23% 아니었나요? 30% 야 이정도면 그냥 난이도 낮은거 해버리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지금 현재 30% 난이도는 나오는 그런 아이템인거 같애 난이도는 나오는 그런 아이템인거 같애 근데 진격의 거인은 내 유튜브나 방송을 본 사람들은 사면 안되는게 스토리를 다 봤잖아 음 이미 모든걸 예측하고 보는거야 안 봤어요? 어 그렇다면 괜찮을거야 야야야 누구야? 야야야 누구야? 어 어 어 어 미안해 어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분명히 난이도 쉬움이 돼 난이도 별 하나짜린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동료도 못구하고 나까지 잡히다니 오히려 도움을 받다니 C등급자 이들한테 잠깐만 아까 내가 못구한 동룬가 아르밍 구하면 치료되니까 어 구아 목표 지정까지 호위하라는데 이거 가는거 아니뇨? 가자 가자 아르밍 달려 어 어디에 아 여기 내가 그냥 내가 직접 가줘야되냐 그런거야? 알았어 잠깐만 아르밍 뒤에도 붙는다 지금 대전 회오리에 와 데미지 5200 지렸다 아 이제 아르밍 뛴다 르미나 빨리 좀 갈래 진짜 어 가자 가자 르미나 안되겠다 그냥 싹 그냥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고급 땜 필요없어 고급 땜 필요없어 아 실수 좋아 됐소 자 르미나 넌 갈수있다 이제 저 싸움의 방식 나도 본받아야되겠어 응당이지 당이지란 말이야 1인분은 하고 죽으란 말이야 1인분은 하고 죽으란 말이야 오케이 정면도 카이 들어간다 아 안들어가네 미안해 죄송해야지 당연히 너희가 너희가 혼란을 해 진짜 완전 정면 아니면은 리바이는 죽일수있어요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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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밍이 좀 위험한데 오케이 제거 아 똥녀 들어왔고 그리고 가자 얘네들은 생각해보니까 머리털 밖에 없구나 눈썹이랑 그쵸? 어 끝나지 뭐 게임 수고해요 아르밍 팀 가입하자마자 끝나네 자 30%였어 지금 몇 폰가 보자 전투 승리 대간지 어 진짜 간지다 야 어 야 빨리빨리 가버려 그냥 그게 낫겠다 리바인은 정말 좋죠 별 3개 계속 이때까지 했잖아 음 하나인거에요 어 야 퀘스트 많이 뚫렸다 다 클리어됐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기 정답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손으로는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걸 해주시지 않겠어요? 잘만 하면 헌병단이 조금은 나아질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헌병단이 왜 나아질까 참고로 얘는 헌병단이야 헌병단이야 어 잠만 하면 헌병단이야 마음에 갈등이 왔다 사샤냐 크리스타냐 어 둘다 퀘스트가 뚫렸어 어떤 어떤 그녀의 스토리를 나는 더 먼저 궁금해할까 아 솔직히 요새 크리스타가 조금 더 끌리는데 하지만 사샤가 원조긴 했어 아니야 사샤를 난 사샤에게 충성하겠어 신세졌습니다 하지만 환상의 식재료라는 건